일본 또 많이 걸어 들어갔거든요. 왜냐하면 주풍역, 고향의 강 이러한 노래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해주시는 남상규 씨가 오셨어요. 인사드러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연예인 강사단에 노초래 의원님이 총재 취임하신다고 얘기 듣고 사실은 오기택 씨가 영등포 거기에서 후원의 방을 하고 그 끝나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쫓아왔는데 노래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조초래 의원님이 앞장서서 총재님으로 열심히 봉사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르겠습니다. 고향의 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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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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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